라이브 스피커 RAP IT AFTER ME BORDECASTING WORLD WAR BORDECASTING WORLD WAR Hey boys Welcome to the world Are you ready? Let go 숨 가쁘게 달려왔어 난 널 만나기 위해 빛바람도 다 이겨내고 니 앞에 섰어 아무도 우릴 가로막을 순 없어 저 커지는 두근걸음 달리다 오 숨차올라 숨차올라 지칠 때마다 다시 한 번 일어나 개가치고 달려였던 별별별별 세상 속에 숨어있던 우린 별별별 이제 날아오를거야 지금껏 숨겨둔 날개를 펼쳐 We are 24 이 순간 멈출 수가 없어 We are 24 너와 나의 스토리 안녕 별명은 용가리지 난 10분내로 이걸 써야돼 근데 팬이 없어 괜찮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 뭔가 래퍼스로 수년 24 공직된 1차 에옥이 모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게 특권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코엑스 코엑스 화영이 코엑스 화영이 코엑스 화영이 코엑스 화영이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은 못봐요 어디서 보나요? 정전은 어딘가요? 고맙습니다 wet 흔들거리는 세상 구독거리는 둥근 내가 알던건 하찮은 게 돼 나를 비켜던 시간 공간에 뜨네 잠깐 미래를 엿봤어 유지의 세계를 찾을래 It's not fiction 시간을 가르고 지금을 넘으면 다 가는 something something special 더 시위와 좀 넘어를 봐 이미 눈에 남은 곳이 있어 이 맘을 다잡고 웃음을 보내면 I can't do something something special 멀지 않아 가까워져가 이래 있어